에파... 가야지 패션 네 하나, 둘, 팀 네, 부도 없어요 어, 여기 푸대 여기 푸대 아, 푸대도 바나내린다 아, 푸대 둘이네 둘이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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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페 그냥 어느정도 먹고 달려야될거같은데 푸네를 잘라야되요 여기 보갑있어요 이거 드세요 이거 제가 풀께요 이제 가야될게 조용한데 아 싸운다 싸운다 친구야 와야돼 아 보이면 하나씩 잘라요 보인데로 여기있거든요 그리고 파이트나이트 어? 나왔네 이거 크랙이에요 맨몸에 42 레이스 저 탱키 쓰고 있네 어? 하나 죽었다 컷 컷 컷 엠라지 개피긴 한데 개피긴 한데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섣 봐바 컷 제목 Cass 경탄을 쓸래요? 아 네네 그럼 제가 카빈 버릴게요 플랫 초반이라 아무도 플랫을 안 만드셨어요 배터리 4개 2개 그러면 그 카빈 찍어주세요 카나 오면 그거로 바꿀게요 경탄 많이 부족하세요 지금 경탄을 혹시 좀 뿌릴게요 80발 습마폰 아 여기 합국 있네 아 탑 차 있던데 여기 3배에요? 이산 이 공탄 이 공탄 음 턱이 틀려 턱이 나게 들어가는다 진짜 잘했어 터빈 안에 들어가도 그냥 빨리 빠르게 여기가 봉있죠? 네 봉있습니다 아 네 까빈 쏟아 까빈 쏟아 가운데네 램베이션 로프 끝났다 램베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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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마지막 하나 나이스 램베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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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나 없겠지만 플랫 보면 빙중력 램베이션 목이 별로면 카빈으로 써도 돼요 근데 네 그도 그렇게 총알이 많아서 자꾼 탄약 탄약 어디에 있을까 여기 사롱돼 여기 사롱돼 여기 조심해야지 상당히 좋아 응 네 놀이는 크이스 킬리다가 털드 털드 네 배치 좀 다녀 해먼드 좀 자꾼 일단 이거 아或스들 킬 리더 라라인데 레벨 못짼네 이거 조심하세요 기본 스킨이에요 같은 팀원으로 방갈하고 블러드 다운도 있고 라라 방갈 블러드 다운도 있고 핵 가능성을 다 보라는데 센티널 소리 저 쿵 왔어요 레이스 따라가 내가 살려는 거 살렸다 아 애쉬공이다 여기있거든요 여기 끝에 여기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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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라크 맞췄다 아 11 11 11 개새끼 궁은 그냥 바로 깔죠 지발네 오케이 아 그 난간 1층 2층 사이에 난간 아 라라 여깄다 어우 2층 계절서니 근데 그거 왜 돼요? 잘 쏘는건가? 잘 쏘는건지 핵인지 모르겠네 핵은 아니네 오 뭐야 끝이네? 어 먹었어 너의 에이펙스 챔피언 마지막 군대였구나 네 어 기대를 안했는데 링이 너무 오죠? 링 맞고 링 맞고 뒤줄줄 알았는데 너무 오가 소망하는 데 그 나름대로 좀 더 남아지는게 고맙습니다 링 맞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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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